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새날의 유일한 청년 코너 업데이트팀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가 첫 순서로 또 이렇게 투데를 해주셔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사실 유일한 청년팀이기도 하지만 새날 안에서는 조회수가 조금 제일 안 나오는 팀이기도 해요. 그래서 푸나님께서 저희 또 어필 기회로 또 첫 순서로 배치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저희 업데이트팀은 어떤 스탠스로 방송하고 있나 이걸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떨리지? 굉장히 떨리네요. 소개하는 점에 업데이트팀은 혹시 이거 보셨다 하면 손들어주시면 정천맨들하고 보셨다. 바쁘시니까요. 앞주 뉴스로 막 모시네요. 아니면 오늘 처음 봤다. 한번 손들어주시면 아, 우리가 한 번 더 보셨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아시니까 부담없이 소개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보신 분들? 저희가 업데이트라는 뜻이 뭐냐면 업그레이드, 그리고 데이터, 이슈, 트렌드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뭐 국제 트렌드나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식권 이슈 그리고 그거를 뇌피셜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모두 다 같이 정보를 전해드리면서 업그레이드하자 뭐 이런 뜻으로 업데이트라고 이제 그런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진행하면서 약간 상처를 좀 많이 받는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이제 딱 시청자분들이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어? 푸나님 어디 갔어? 딱 이렇게 멘트하시고 다음에 올게요. 그 대신 청년들은 응원합니다. 이 멘트를 꼭 해주고 나가세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아기의 상처는 아니고 여기 개인의 아니, 어? 얘기가 좀 다른데? 들어오신 거 자체로 감사한 거죠. 무슨 상처야? 아니, 아까 얘기랑 좀 다르지 않아? 혼자 얘기하신 거 같아요. 어, 예. 아무튼 그래서 V 불러! 다음에 부를게요. 아, 예. V님, 맞아요. V님도 다음에 같이 꼭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뭐 각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저 인사 안 한 것 같습니다. 아, 예. 소개 먼저 해야죠. 아, 죄송합니다. 너무 긴장해서 자, 저는 업데이트의 진행을 맡고 있는 정재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업데이트의 진행을 맡았다가 자리를 내주고 쫓겨난 황희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국제의 발음역 활동하고 있고요. 매주 기후변화 이야기, 또 국제의 발음역 이야기, 가끔 빈곤 포르노 이야기 전달해드리는 오의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나리의 막내 보람 PD입니다. 업데이트에서 국제의 외교 관계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새날 1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부분에 하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몰랐던 분들도 다 볼 수 있게 돼서 이 자체로 사실 저희는 다 얻었다 생각을 하고요. 그냥 각자 하면서 느꼈던 것을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었던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각자 얘기를 하고 저희가 내려가면 딱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제가 19년도 총선, 지금 딱 총선 공면인데 그 총선 시작되기 좀 전에 푸나님을 따로 찾아뵙고 이 청년에 대한 고민을 막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때 푸나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고 공감을 해주셨고 그때 일반 청년들도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다 라는 고민을 원래 해오셨다 하셔서 그래서 진짜로 이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두 분이 이렇게 멤버가 중간에 바뀌었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벌써 4년이 됐더라고요. 업데이트가. 근데 오늘 또 이제 처음 아시는 분이 계시니까 더 노력은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진짜 청년들이 누구나 방송할 수 있다라는 걸 그냥 스스로 다 각자 증명을 하고 있고 이걸 보는 일반 친구들도 종종 나오잖아요. 아까 V나와라 이런 말씀 하셨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저는 푸나님의 그래서 그런 기회가 이게 말뿐이 아니라 진짜 청년들이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이게 가장 시작하게 된 배경이자 제가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는 그 카페에서의 기억이라서 그리고 나서 각자 느꼈던 점들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히든님하고 보람 PD님은 4년째 방송을 했고 저랑 이제 오이석님은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중간에 이제 바뀌었었죠. 2년 조금 넘었죠. 그래서 고정체제로 바뀌면서 저희가 합류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진짜 특이하게 정치를 하나도 모르는 그러니까 중도도 아니고 그냥 무관심층의 입장으로 그때 딱 세날에 처음 이제 합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황희들을 내가 키웠다. 이렇게 어그로 끌면서 제가 프로게이머 선배거든요. 진짜 정치 하나도 모르고 딱 처음 이제 세날에 2년 전에 방송을 시작하게 됐고 그때 푸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이 전할 수 있는 시각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러니까 정치의 고관여층이 보는 어떤 시각이 있을 것이고 또 무관심층 또 중도층이 보는 시각이 있을 건데 그거를 잘 대변하면 이제 이렇게 이쪽 진영에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뭐 하나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되게 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청년들한테 중요한 기회를 주신 푸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코너이라는 코너지만 그 코너 내 코너 그러니까 오희석의 지지지 이 코너가 진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저는 뭐 제가 일하고 있는 국제개발업력 분야를 이름 자체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신 분들도 계실 거고 ODA로 들으셨다든지 안 해요? 뭐 아동들에게 한 달에 3만원을 주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저희 분야는 정말 마이너하다고 항상 저희도 자체 평가하고 있어요. 뭐 국정계획 100개 하면 99번째에 나오고요. 110개로 늘리면 109번째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청국장으로 할 때 저를 이제 게스트로 불러주셨을 때 조금 더 존재감이 있는 존재감이 있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난 이 세 가지 안 하면 민주당이 안 하면 민주당 지지 안 하면 세 가지는 기본소득 그린 뉴딜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세 가지를 지금 힘이 있을 때 힘을 줬을 때 이행하지 못하면 난 더 이상 지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고정으로 하면 어떻겠냐 라고 연락을 주셔서 그래서 앞으로 그럼 어떤 스탠스로 이야기해야 되지 고민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제개발업력 이야기 또 기후변화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매주 주어진다는 그 자체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떤 시민 활동의 영역에 있을 때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게 시민 없는 시민사회인건가 를 느끼면서 공허함이 있었는데 매주 방송을 통해서 제가 전달해 드리는 기후변화 이야기나 국제사회 이야기에 대해서 반응해 주시는 것들 갈수록 관심이 많아지는 것들 그러면서 한 번씩 아리백 얘기를 했더니 누가 그 다음에 바로 아리백을 모르고 빈곰포로노 얘기를 했더니 바로 누가 빈곰포로노를 하고 하는 일들이 겹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방송의 효능감을 좀 느끼고 그러면서 기후변화 국제개발업력에 대해서 더 전달을 해 드릴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당원들이 그리고 이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기후변화 국제개발업력 이슈에 관심이 많으시면서 동시에 이것이 실질적인 정치, 정책의 영역으로 반영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도 느끼고 앞으로 할 일이 정말 많다라고 여기면서 방송 덕분에 오히려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스스로 채찍술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장 뭐 그리고 매주 저희 방송 챙겨봐주시는 분들 인사해 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일단 가장 먼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업데이트 팀의 실세죠 미래군력이라고 하는 지금 사회에서 몰려났다고 하시면서 히든님이 계속 사회를 보고 계신데 저희 공식 사회는 정재훈님이시고 그냥 두세요 뭐 하겠다면 그냥 두십시오 저희가 처음에 청국장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대국민소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어 초기에는 제가 원래 디자인이나 패션 이쪽으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문화예술이나 이런 쪽에도 관심이 있고 정치에도 관심이 있는데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문화예술 쪽에 좀 관심이 없으시고 문화예술이나 뭐 대중문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반대로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게 분명히 연결된 지점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처음엔 이제 그쪽으로 많이 얘기를 드렸다가 이제 특히나 윤석열이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는 이 외교 문제가 특히 우리 분단된 한반도에서 남한에서는 정말 중요한 이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국제 외교관계에 대해서 전달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앞에서 희두님도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정성 다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들 진정성이란 단어는 좋아하는데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따라서 다들 각자 기준이 다르실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사장님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푸나님께서 이렇게 청년들에게 판 깔아주시고 또 얼마 전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세월호 관련해서도 계속 새날이 많이 함께 연대를 해왔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청년 정치 중요하지 이런 사회적 안정 문제 중요하지 라고 얘기는 해주시면서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지켜봐주시거나 조회수를 올려주시거나 하는 그런 방송들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히 해주시는 게 저는 푸나님이 진정성을 발자취로서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과 함께 성장해갈 수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해주시는 분들 푸나님 비롯해서 생활께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앞에 말씀 주셨듯이 이게 딜레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정치, 여기 앞에 박찬대원님이랑 정청현님도 계신데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 청년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다 하는데 이게 막상 유튜브 세계도 그렇고 막상 청년들이 목소리를 안 내거나 혹은 이게 유튜브 조회수가 안 나오면 시작 논리에 의해서 자꾸 뒤로 가더라고요 사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기후 위기도 똑같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을 깔아주셨다는 게 저는 되게 쉽지 않은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출연료도 받고 그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귀한 거니까 오늘 이거를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앞으로 업데이트 수요일 저녁 8시 반이죠 하는 거 꼭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주말에도 탐구로 제 방도 나갑니다 이따 마무리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수요일 8시 반 옆에 푸나님이 아니라 여기 정재훈님이 계신다 해서 나가지 마시고 틀어놓고 들으면 또 드릴만 하거든요 한 번 더 가시겠네요 정재훈님 무대 올라오시기 전까지 계속 준비하셨던 거 있잖아요 네 아 예 근데 왜 이렇게 땀을 흘리세요? 괜찮겠어요? 아니 옆에서 보니까 땅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사실은 각자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각자 이제 총선 앞두고 있고 청년으로 활동하면서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하려고 하나 내년 총선까지 각자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전달 드리고 저희 순서를 좀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 무관심층의 입장으로 계속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방송하면서 제 방송이나 이런 걸 주위에 무관심층들에게 홍보를 해봤는데 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패널이 나오고 어떤 좋은 아젠다 또는 정책이나 이런 걸 홍보를 해도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중도층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지지하는 인물이나 또는 뭐 정당의 특성 뭐 정책 이런 것들에 반응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무관심층들은 정책에서조차 반응을 잘 안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냐면 저출산 예산이 뭐 예를 들어서 얼마 편성이 됐다 근데 내가 만약에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으면 그게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관심층한테 조금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이거를 어떻게 이쪽 우리 쪽으로 투표할 수 있게 연결할 수 있을까 의 지점을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 최근에 이제 제가 정치오락실이라는 개인 유튜브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보라고 약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거냐면은 진보진영에서 항상 하는 방송들을 보면 그냥 서류에 이렇게 책상에 마이크 넣고 서류 넣고 여기서 이제 이슈 풀고 물론 이게 굉장히 좋고 정보를 많이 얻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약간 이게 무관심층들이 이 방송을 볼까 그러니까 우리 안쪽에서는 계속 이게 이슈가 되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프레임을 좀 깨보자 해서 이렇게 취중 정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수란잔하면서 굉장히 좀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하는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고 이 컨텐츠를 계속 쭉 살려서 총선 전까지 무관심층한테 민주당 정책을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또 인물에 대한 어떤 평가를 좀 높여서 이거를 조금 총선 전까지 한번 활동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정치오락실 유튜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근데 세날 10주년 업데이트에서 구하겠나 아 그래서 아 그리고 업데이트는 뭐 아까 말씀 다 드렸지만은 우리가 각자의 색깔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업데이트 4명 안에서도 저야 뭐 두루두루 진행을 하는 거지만 환경 이슈 그리고 그 국제 이슈 그리고 희두님이 얘기하는 현재 정치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더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끝입니다 무대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맨날 저는 정치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원래 디지털이나 IT 쪽 AI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 이슈를 하는데 그게 막상 또 관심도가 또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저희가 방송할 때 또 다른 정치 시사 이슈 혹은 요즘은 특히나 속보가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그거를 좀 봐야지 하다 보니까 계속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아서 저도 그 고민을 하다가 현실 정치와 IT 이슈가 겹칠 때는 그걸 다루고 그게 아닐 때는 그 정치를 할 때 그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청년들의 관점을 좀 더 녹여내보고 그럼 이게 아까 뭐 중도층도 말씀하셨지만 진보, 민주 진보 진영 안에서도 의견이 워낙 나뉘고 이게 맞나? 뭐 내 주위의 얘기들이 맞나? 이런 고민을 하실 때 최대한 그런 다양한 시각으로 내용들을 전해드리고자 저는 앞으로도 그런 파트를 좀 맡을 예정이니까요 8시 반 수요일입니다 네 잊지 말아주세요 네 저는 뭐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많은 분들 비슷하실 것 같은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는 이명박이 너무 싫은데요 제가 싫어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현재와 너무나 크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이제 전세계 4대 기후 악당 국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 실제로 OECD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가장 낮고 한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이거 궁금해서 제가 이제 일을 한 지가 10년 정도 된 사람이어서 제가 일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기후 환경과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쭉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미 노무현 정부 때 경제성장뿐만이 아니라 사회통합과 환경보전을 위해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같은 것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 ODA 잘해야 한다 등등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해야 한다라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미 그 법안에 많이 담겨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한 번에 비싶습니다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실제로 녹색이 있었습니까? 성장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기후환경 빌런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 기후대응을 위해서 뛰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여전히 녹색성장이라는 담론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뛰어야 하는데 걷고는 있나? 오히려 모래주머니를 기동차기 무거운 걸 달고 가는 것 같아서 저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라든지 이런 정신을 지금부터 더 계승하고 더 펼쳐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매주 마이크 앞에 앉아서 어떤 가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저로서는 너무나 큰 영광이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분야가 마이너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마이너한 분야에서 젊은 누군가가 매주 방송에 나와서 많은 분들 앞에 어떤 어떤 얘기를 하니까 이 마이크가 자연스럽게 깃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깃발을 보고 따라오는 동료들 후배들, 선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방송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전하고 싶어하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치를 저와 함께하는 친구들과 조금 더 세력으로서 더욱더 큰 임팩트를 주는 사람으로서 되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제게 이 방송은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기회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마이크 그 뭐지? 좀 시간이 약간 있으니까 그 얘기를 좀 오신 분들께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우리가 시청자 입장에서 댓글 하나 남기고 좋아요 누르면 아 이거 진짜 큰 힘이 된다 하는데 막상 할 때는 이게 안 와닿잖아요 이게 진짜 도움이 돼? 이거 하나가 뭐 그렇게 큰 결과물을 가져와? 하는데 저는 그 국제사회 그쪽 분야에서 실제로 들려주셨던 얘기들을 오늘 이런 데서 말씀해주시면 되게 큰 힘이 될 것 같거든요 빈곤 포르노건대라든지 아니면 일각에서는 오이속 제 정치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평화를 하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겪었던 이야기도 오늘 좀 잠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저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은 쟤는 정치하려고 저러나 보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세요 앞에서는 말씀 안 하시는데 귀에서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좀 최근에 그냥 출장 갔다 온 얘기 잠깐 드리면 캄보디아를 잠깐 출장을 한 열흘 정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금으로 캄보디아의 시골 마을에다가 학교에 태양광 발전수를 쫙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마을에 좀 볼 일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 쭉 이제 봤는데 너무 안타깝게 고장이 너무 많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은 한국에만 있어요 한국 제품이고 한국 사람이 고칠 수 있고 그래서 고장이 났는데 이걸 손을 못 대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까운 세금으로 몇 십억을 들여서 세운 태양광 발전소인데 고장이 나 있는 상태고 그럼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혹시 교육 받았어요? 라고 현지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한국으로 연락하라고 전달 받았대요 이분들 캄보디아 시골에 계신 분들인데 영어도 어려우세요 말씀을 못하시고 방치를 몇 달째 해놓고 계신 상태더라고요 이제 그런 괴리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로 그냥 ODA가 아니라 녹색 ODA를 해야 된다 지금 이거 윤석열 정부가 무지하게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린 ODA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례도 지난 정부 때 있었던 ODA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급자적인 입장에서 받던 나라에서 주던 나라가 됐다 정도의 마인드로 그냥 줘버리는 순간 그 나라에서는 바로 고철 덩어리로 넘어가는 거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정부가 과연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마음이 좀 두근거리고 어떻게든 좀 잘해야 될 텐데 잘하려는 노력에 비해서 과도하게 그린 ODA를 외치는 모습에서 좀 두려움이 있어서 뭐 두려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떠들어야죠 더 떠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떠드는 차원에서 그때 그 빈곤 포로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때 한 몇만 명이었죠? 2만여 명 그때 그 청원을 많이 해주셨고 거기에 목소리를 같이 내서 그게 이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전달되는가 그러니까 그전에는 얘 정체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서 깎아 내리던 사람들이 그 빈곤 포로는 건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그때 다 동참해주신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동참해주신 결과 그 업계에서 어떤 반응이었다를 이제 여기 계신 분도 느끼시면 앞으로 다른 거 있을 때 우리가 더 효능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사례를 한 번만 간단히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정말 감사한 일이었고요 이제 저희 분야 내에서는 꽤 충격이 좀 컸던 일이었는데 이름이 있는 뭐 아실만한 NGO나 시민사회단체가 한 게 아니라 실무자들 활동가들이 모인 커뮤니티가 이 문제를 이거 문제다 김건이가 빈곤 포로도 했다 우리가 국제협력 분야에서 일하고 있고 국제협력 분야가 빈곤 포로도를 그간에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저건 빈곤 포로도가 맞다 라고 얘기했고 2만여 명이 서명을 해주시는 순간에 저희 분야 내에서는 저렇게도 활동이 가능한 거였어? 라는 인상이 매우 짙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의 힘을 좀 말미암아서 아까 보람님이 진정성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일관성이라고 좀 대답을 하는 편인데 당시에 빈곤 포로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 에너지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텔레비 틀었을 때 한 달에 3만원이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서명을 정말 많이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제 12월 1일에 다양한 우리 국제협력 실무자들이 모여서 빈곤 포로도를 근절한 오픈 포럼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제발 텔레비에서 이런 한 달에 3만원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일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펄링홈이 연결해가고 있고요 지금 박수 주시는 많은 분들이 서명해 주신 덕분에 저희 활동가들이 더 힘내서 필요한 일을 하는 데에 에너지를 더 많이 쏟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박수 네 네 저희는 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 많은 분들이 저것들 정치하려고 그러냐 라는 얘기 많이 듣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 그러려고 정치하냐 라는 말이 굉장히 정치를 폄하하고 혐오하는 단어라고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고 좋은 세상 만들려고 많이 쌓아온 그 행보를 따라서 정치가 그 방법 중에 하나라면 어 거기에 뛰어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많이 해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치 많이 답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각자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에서 어 저는 또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많이 활동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댓글 하나 적는 거 저희 영상 봐주시는 거 정말 큰 힘이 되고 저희 진영에서도 많이 힘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연대를 많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